나이가 있는데 아직 로스쿨 준비 중이라니 이해가 안 되네 직장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제가 대학 졸업을 좀 늦게 했어요 아니 왜?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미니 고학생이라고 아 참 부모가 없다고 그랬지? 고아라고 네 아 내가 또 고아 며느리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아가씨도 알겠지만 호섭이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서 그렇지 우리 집 어디 내놔도 꿀리는 집안 아니에요 호섭이 아버지 남들 다 알만한 로펌 대표였고 지금은 우리 호섭이가 맡아서 하고 있고 사실 괜찮은 집 딸들이 우리 호섭이 한 번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알죠? 네 엄마 그게 지금 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미니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너는 왜 보잘것 없는 고아를 사랑하냐고 혹시 그거 동정 아니니? 그럴 수 있어 잘 생각해봐 네가 고아원에서 봉사하다 얘 만났다면서 불쌍해서 그냥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우 엄마 진짜 독가 놓고 얘기해서 얘가 너 배경 보고 작정하고 덤비는 건지 알 게 뭐야 너 변호사라니까 너따라 일부러 법대 간 거일 수도 있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수준이나 맞춰볼까 하고 로스쿨 간다고 깝죽대는 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결혼하면 얘가 무슨 로스쿨을 가겠어 남편 잘 만나 그냥 호의호식하고 띵가띵가 놀겠지 안 그러니? 어머니 제 조건 마음에 안 드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여우 아니에요 정말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절대 오빠 환심 사려고 법대 간 거 아니에요 저저저저 저거 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무섭네 무서워 아들 쟤 저러다 너 잡아먹을까 봐 겁나 이제라도 정신 차려 제발 아 엄마 정말 왜 이래 야 너 네 앞길에 도움되는 애를 만나야지 왜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를 만나려고 해 나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네 아버지 살아있었어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 이 결혼해 아니 해야 해 민희 임신했어 뭐? 아 미친 야 너 누가 임신해서 우리 아들 발목 잡으래 이 여우 같은 년이 진짜 어머님 이게 어디서 울어 야 너 그렇게 맑은 얼굴 하고 있다 갑자기 왜 울어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꼬셨지 앞에선 눈물 콧물 짜면서 약한 척하고 뒤로는 우리 아들 넘어게 할 계략 짜면서 그렇게 우리 아들 꼬셨지 아 어머니 엄마 왜 홀몸도 아닌 애 멱살을 잡아 우리 벌써부터 결혼 약속 했었어요 임신으로 그냥 시기만 앞당긴 것 뿐이라고 아우 속 터져 이 야망도 없는 놈 물러 터지기만 했어 아우 아우 분해 아우 어떻게 저런 년을 아우 석 달 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니? 불씨에 와야 네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야 누워 있었니? 네 배가 좀 뭉치는 것 같아서 치 로우스쿨 준비한다더니 너 그거 거짓말이었지? 공부는 안 하니? 아 틈틈이 하고 있어요 틈틈이 언제? 너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지? 네? 결혼하자마자 공부 때려치우고 우리 아들 돈으로 편하게 놀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야? 이 가방 못 보던 건데? 아 이거 오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참 고아주제의 명품 가방 남자 하나 잘 꼬셔 팔자 고쳤네 아우 아까워 아우 내 아들 아까워 불녀씨한테 속아서 아우 멍청한 것 그리고 넌 오빠가 뭐니 오빠가? 남편이 왜 네 오빠야? 호칭 제대로 못 불러? 어 고칠게요 어머님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야 너는 시혜미가 왔는데 쓴 커피 한 잔 안 내오냐? 아 어머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잠시만요 너 네 남편 아침밥은 먹여서 보내니? 오빠 아니 남편이 아침은 안 먹는다고 뭐? 야! 걔가 왜 아침을 안 먹어? 너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니? 너 힘들까 봐 그런 거잖아 집에서 놀면서 남편 아침밥도 안 차려줘? 내 귀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귀하게 대접해야지 어디 밥도 안 챙겨주고 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혜미 아니야 네가 임신도 했고 신혼이라 두고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애 만났고 나면 네 실체 제대로 까발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알겠니? 오늘도 배 많이 뭉쳤어? 몸은 좀 어때? 계속 안 좋아 아까 어머님 왔다 가셨어 엄마가 왜? 아직 나를 좋게 안 보시는 것 같아 계속 자기 아들 꽃인 불렷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색안경 끼고 보셔 아 언제쯤 나를 제대로 알아보실까? 대체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원 아들이 좋다는데 당신을 꽃뱀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홀몸도 아닌 사람을 그러게 말이야 당신 손주 뱃속에 있는데 태교에도 안 좋게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요즘 할머니들 손주 사랑 끔찍하다던데 자기 손주 품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몰라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는 처음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우리 꾀보기만 생각해 알았지? 응 그러려고 이제 석 달 남은 건가? 응 아 이 녀석 누구 닮았을지 궁금하다 당신 닮아야 인물이 좋을 텐데 그치? 석 달 뒤 조리원이 아주 천국이었지? 네 어머님 남편이 좋은데 예약해줘서 덕분에 우리 혜준이랑 잘 쉬고 왔네요 그래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앞으로 어떤 고통이 다를지 모르는데 네? 꾀보기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혈액형이요? 그건 왜요? 왜 속 시연이 말을 못해? 시엠이가 손주 혈액형 궁금하면 안 되니? 오형이요 오형이요 그래? 우리 호섭이랑 같구나 그럼 따로 검사를 해야겠네 네? 무슨 검사요? 애비는 아직 퇴근 전이니? 네 요즘 회사일이 많은지 자주 늦네요 어제는 안 마시던 술도 밤에 마시더라고요 그래? 애를 낳았는데 애비가 별로 기쁘지 않나 보네 왜 그럴까? 네? 어머님 왜 자꾸 알뜰말뜰한 소리를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보 나왔어 어딨어? 어? 그이 왔나봐요 여기 안방이야 어? 엄마? 그래 잘 다녀왔니? 너 맞춤 잘 왔다 와서 좀 앉아봐라 왜? 할 말 있어? 아 다른 게 아니라 너랑 혜준이 친자 검사하자고 네? 뭐 친자 검사? 어 내가 민이 애 낳을 때까지 참느라 힘들었다 얘가 처음에 혼전 임신했다고 했을 때 뭔가 쎄 하더라고 근본 없는 고아가 그동안 애미 애비가 없이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겠어 안 그러니? 몸뚱이 함부로 놀리다 네가 얻어 걸린 걸 수도 있고 작정하고 너 꼬시려고 임신한 것 같은데 그런 애를 어떻게 믿냐고 이놈 저놈 물난하게 만나게 다니던 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안 그러니? 뭐라고요?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놀라? 그런 오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친자 검사 해보자고 네가 떳떳하면 당당하게 검사하면 되잖아 어떤 네 호섭아 너도 좀 의심스럽잖아 애 낳고 보니 너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안 그러니? 말해봐 너도 사실 미니 의심이 좀 가지? 그래서 너 요즘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그런 거 아니냐고 여보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의심돼서 그래서 요즘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그런 거였어? 아 진자 확인은 나랑 우리 혜준이가 아니라 엄마랑 나랑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 당신 내 엄마 맞아? 나 낳은 엄마 맞냐고? 뭐? 아니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당신 내 친엄마 아니잖아 당신 우리 엄마 아니잖아 보름 전 박비서 여기 아버지 맨 아래 서랍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 대표님이 쓰시던 열쇠 꾸러미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좀 부탁해요 어 여기 이 열쇠 같아요 한 번 잃어버리셔서 다시 만들면서 스페어로 저한테도 하나 주셨거든요 어? 어? 맞네요 이제 열리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혼자 이 방 정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추억하면서 저 혼자 천천히 정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해놨잖아요 네 대표님 돌아가시고 이 방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셔서 청소도 못했어요 먼지도 많이 쌓였을 텐데 괜찮아요 필요하면 사람 불러 청소할게요 나가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체 여기 뭐가 들었길래 열쇠로 꽁꽁 잠가 놓으셨을까 어 이건 뭐지? 일기장? 어 누구 꺼지? 아버지 글씨체는 아닌데 뭐야 이건 결혼 사진이잖아 어 이분은 아버지가 분명한데 옆에 여자는 엄마가 아닌데 뭐야 그럼 이 여자는 누구지? 아버지가 결혼을 두 번 했다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뭐지? 다시 현재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당신이 날 낳은 어머니가 아닌데 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냐고 어 호섭아 그게 당신이 불륜 저질러 우리 엄마 자리 차고 들어왔지 맞아 안 맞아? 그게 아니야 호섭아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건가? 당신이 떳떳하지 못하니 내 아내까지 물난한 여자로 의심하는 거냐고 오해야 호섭아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랑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가 먼저 사귀고 있었는데 집안 반대로 네 아버지가 네 엄마랑 정략 결혼한 거야 그러다가 너 낳고 병으로 그 여자가 죽은 거라고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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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을까 봐 지금까지 비밀로 한 거야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정말이야 믿어줘 그래 처음엔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그래도 날 정성껏 키워주신 분인데 지금 이 사실을 끄집어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그냥 덮어둘까 생각하기도 했었어 그런데 그 일기장 일기장 내용이 너무 처절해 그건 어떻게 꾸며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수소문에 내 엄마의 친동생을 찾아냈어 그런데 대번에 그러더군 당신 때문에 내 친엄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디 술집 다니던 여자가 여우짓해서 아버지 꼬셔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이혼하라고 종용했다고 그걸 견디다 못해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져 그만 아 말도 안 돼 세상 몹쓸인간 그래 놓고 나를 의심해 더러운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뭐 친자 확인 당신 이 여자 그대로 둘 거야 당신 친모를 죽게 한 사람인데 이대로 두고 볼 거냐고 어 나도 오는 길에 이모랑 연락 다 전화 받고 눈돌아 집에 온 거야 그런데 너한테 몸뚱아리 잘못 돌리니 어쩌니 하면서 친자 확인하라고 하니 기가 막혀 꼭지 돌더라 호섭아 호섭아 그래도 내가 내가 너 키워줬잖아 친모니 개모니 해도 키워준 정이라는 게 있잖아 당신이 키웠어 당신이 키웠어 돈이 키웠잖아 돌이켜보니 당신한테 받은 사랑이 별로 없어 나는 아버지랑 유모한테 맡겨놓고 놀고 치장하는 데 바빴잖잖아 남자 꼬득여서 호의호식한 인간이 누구인데 당신이 감히 어떻게 내 아내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닥쳐 당신과는 여기서 끝이야 나 호적 정리할 거고 우리 로펌에서도 당신 덕에 거저먹고 있는 당신 동생도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내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겠어? 호섭아 호섭아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네 아버지 재산 받을 자격 있어 나 네 아버지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니네 친가에서 애도 못 낳겠다고 당신 같은 여자가 애를 낳아 키우면 안 되지 그건 더 큰 죄지 누가 불륜 저질러 결혼하래?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당신이 부잣집 만화님 소리 들으며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당신이 받아들인 거잖아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이대로는 못 있어 죄값 톡톡 기치르게 할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호섭아 호섭아 1년 뒤 여보 여보 나 합격이야 정말? 정말? 로스쿨 합격한 거야? 음 드디어 드디어 합격했다 축하해 장하다 역시 당신 해낼 줄 알았어 당신이 우리 혜준이도 잘 봐주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덕분이지 대표님 잘 부탁합니다 저 로스쿨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테니 대표님 로펌에 취직시켜 주셔야 해요 음 그건 하는 거 봐서 내가 공과 사는 정확하거든 하하하 뭐? 그럼 당신 찐인지 놓치는 거다?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건지 정말? 그럼 기대하겠습니다요 부인 하하하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어? 저 여자? 왜? 누군데? 아니 저 여자가 여길 어디라고 호섭아 미니야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어? 잠깐이면 돼 무슨 일이죠? 우리 계산은 다 끝났을 텐데 호섭아 호섭아 나 니네 로펌에서 다시 일하게 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거기 나와 보니까 그만한 회사가 없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로펌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흥 자기 몫 야무지게 챙겨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사업 성공해서 우리 로펌 잡아먹을 거라고 큰소리 치더니 그 자신감은 어디 가셨나?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업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고생만 진땅하다 쫄딱 망했어 아니 이 녀석이 글쎄 내 돈까지 다 끌어쓰고 빚까지 줬어 이제 어쩌냐 우리 이제 어쩌냐고 그걸 왜 여기 와서 따져? 호섭아 우리 살려줄 사람 너밖에 없어 니가 우리 쫓아냈으니까 니가 차비 좀 베풀어 그래도 내가 너랑 30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대로 올 못 본 척 할 거야? 그나마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절연할 때 당신 목 챙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거 까먹고 왜 여기 와서 하소연이지? 당신들 잊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거? 지금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사람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싹 끊어지겠니?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니 아버지 니가 나 이렇게 버린 거 알면 하늘에서 놓아질 거야 안 그러니? 하 뻔뻔하고 가증스럽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죽인 죄값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 거지같이 그렇게 허덕허덕대면서 남은 인생 살라고 그게 당신이 저지른 만행 돌려받는 거니까 알겠어? 웃어봐 아유 제발 조카 아니 대표님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큰 거 안 바래 그냥 입에 풀치나 할 수 있게 해줘 누가 당신 조카야 우린 이제 남남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당장 꺼지라고 미니야 미니야 니 남편 좀 설득해봐 니 남편 마음 돌릴 사람도 밖에 없어 당신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나도 남편 설득해봤을 텐데 어쩌나 당신 보면 치 떨리게 나 의심하며 비수같은 말만 퍼부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서로 끌려가던지 아님 오기 전에 썩 꺼지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 후 네 남편은 그렇게 그 쓰레기들과 절연하고 낳아준 어머님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해마다 어머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저는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앞으로 온 남편의 로펌에서 열심히 제 몫을 다하려고요 남편의 로anda قي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벌 아내 白 بل 여러분도 白 白 白 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